안녕하세요.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. 오늘은 백두로 페인팅이랑 레진아트를 섞어서 해볼 생각인데 백두로 페인팅으로 저는 핸디코트를 많이 쓰니까 핸디코트를 이번에도 썼어요. 어떤 도구가 없이 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뭔가 손으로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잘 될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오히려 잘 나오더라구요. 대신에 캔버스 위에다 하니까 아무래도 무게감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캔버스가 쭈그러들 수도 있고 뒤들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고정 잘 해놓으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 저는 베이지색으로 톤을 입혀놨어요. 입혀놓은 상태에서 다른 물감들로 더 칠했습니다. 뭔가 나무 느낌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제가 과거학과라서 그런지 나무에 대한 큰 이질감 같은 건 없거든요. 뭐 이런 말하면 웃기겠지만 자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어요. 제가 차마 뭐 오가닉이다 퓨어다 이런 소리는 못하겠고 뭔가 이 자연적인 느낌에서 오는 나무에 그 뭐 썩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끼가 낀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고 싶었고 이미 여기까지는 작업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부어야 되는데 그 레진은 어떤 색을 부을지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. 이 한참 후에 다시 작업을 할 때는 또 저희 아수라 크루 크리에이터 솜이 와서 같이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나름 지루할 수도 있는 작업이었는데 재미있게 해서 좋았던 시간입니다. 그 작업 못하는 애들이나 흰 티에다 묻히고 하는 거지 하나라도 한 방울이라도 튀기만 해봐 아 절대 안 튀지 이렇게 하지 일단은 오늘 이거 레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레진 이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화 속도가 완전히 빠른 타입은 아니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뭐 더 두꺼우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이걸 써서 오늘 할 겁니다. 레진 색을 뭐로 할지 정해야 돼 레진 색 뭐가 좋을까? 저게 무슨 주제인데요? 저게 나무 나이테랑 나무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거기에 지금 레진을 초록색으로 넣을지 파란색으로 넣을지 계속 고민했거든 잉크를 쓸까? 우리 작업실에서 제일 비싼 거? 야 작업실에서 제일 비싼 건 내 손이지 내가 제일 비싸지 조용히 해 얘네 두 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고정해 놓고 영상을 촬영해 봅시다 자 오늘 준비물은 이게 다입니다 이 레진 비율은 3대 1입니다 3대 1이라서 이 계량기에다가 정확하게 맞춰서 하지 않으면 굳는 작업에서 잘 굳질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굳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3대 1 90에 30을 해서 120을 맞추겠습니다 아코렐 파스텔 블루 조금 넣어줄게요 그건 그러면서 안 돼요? 네 이건 귀찮으니까 젤 필요 없어요 당당하시네 자 이제 이 친구를 섞어주면 됩니다 충분히 섞이려면 시간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오랫동안 저어주세요 제일 싫어하는 저거 보고 계시네요? 하하 맞아 자 얘를 슬슬 부어 보겠습니다 또르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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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름에 날파리가 이 안에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가장 큰 포인트야